염소장에서 대나무를 좀 끓여다가 우리 텃밭에도 수박이니 무슨 감자니 옥수수니 양파 심어놓으면 막 해코지를 해요 위에서 그 Y기업 원수들이 그리고 이제 또 주민이 또 이제 수박 같은 거 따가요 한 4개 정도 남아서 우리가 여름이면 밖에 사 먹지 않고 바로 우리 텃밭에서 있는 것들을 7,80씩 된 노인들이 손으로 심어놓은 종자 심어서 심기도 하고 모종사다 심어놓은 걸 전부 다 그냥 따가버리니까 이제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대나무로 조금 막으려고 그래요 가서 우리 일용할 것들을 갖다 심어놓은 곳을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더 참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면 이해나 가겠는데 아주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훑어가버리니까 아주 허망하죠 농사 지어놓으니까 감자를 한 줄 심었는데 그거 절반을 갖다가 다 털어가버리니까 우리는 가서 시장에서 저기 사다 먹을 땐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지금 대나무를 대나무를 이제 머이밭은 이제 또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그래도 들어가요 요거 이제 갖다가 저 텃밭에 거기에 이제 기둥 세워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놓으려 그래요 고맙습니다. 아멘